홍순수의 서버로 출발을 합니다 오 이다은이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홍순수의 서버 자 첫 포인트 나왔어요 이다은이 서버 자 깊어요 오늘 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 그러나 심현종 선수는 오른손 왼손 조합입니다 아 네트 걸리는 홍순수의 2대5 자 서버 득점 파이팅을 방금 볼 수 있었습니다 최혜은의 서버 이다은의 플릭은 길었습니다 한 점차 네 또 하죠 자 심현주 선수의 이번 풀러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4대6 자 이번에도 최혜은 선수의 탑스핀 심현주 선수의 탑스핀 자 놓쳤어요 낮게 낮게 가다가 그렇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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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낮고 날카로운 공 8대5 사이드 라인 심현주의 서브 긴 서브 3구는 홍순 씨가 마무리 7대8 아 이번에도요 자 미래스의 증권에서는 입장에서는 다행이었고요 동점상황 랠리 아 이번 랠리에서 심현주 선을 허용한 이다은 최혜은 자 이번엔 이다은 선수의 포인트 나인홀 자 심현주 축구를 많이 쳐요 정말 감각적이었던 포인트 그러나 곧바로 또 동점으로 따라오는 서브 자 최혜은의 백현드 네트 걸렸습니다 게임 포인트 미래스의 증권 심현주 홍순수입니다 긴 서브 이걸 바로 강하게 받아치 11대 11 자 또 랠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게임 포인트 심현주 홍순수 뭔가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보였거든요 아 나갔어요 서브 득점 올라와 있습니다 양쪽 상황이 다른데요 다시 동점이 됩니다 최혜은 아 이다은 직선으로 자 다시 동점이죠 다섯 번째 듀오스 이번엔 이다은 선수의 범실 불러났습니다 그러나 또 동점이 됩니다 내 선수의 치열한 싸움 아 이다은 이후에 다시 맞붙어 있습니다 15대 16 심현주 기가 막혔거든요 일곱 번째 리우스입니다 어허 이게 나가고 마네요 홍순수 선수가 그렇게 비슷한 연배인데 더 경험이 많게 느껴집니다 이 지루한 랠리 맏언니 같은 느낌 맏언니는 분명히 팀에서 아닌데 네 자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또 이겼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오 이번에도 서브 득점 첫 번째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다은 선수의 다양한 공격이 좀 이루어져야 되죠 1대 2 살아있어요 아 네트 걸립니다 그러나 이 네 선수의 봉순수 선수의 또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득점은 한국마사회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드를 많이 잡아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와 심현주 많이 짜릿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엔 나갔습니다 회전이 늘 가능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도 분명히 끝까지 할 거예요 살아있어요 찰스볼 오 이거 또 걸리고 맙니다 저렇게 되면 회전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본인이 생각했던 건 아니죠 네 심현주의 득점을 아주 잘 챙기죠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한 점 차 자 그러나 다시 한 2패 팀에서 또 나름 복식으로 또 재미를 봤던 복식 조합이에요 나갔어요 네 그렇죠 또 여기서 작은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실점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번에도 두 선수가 7대 5 네 12연주가 끝냈어요 네 방금 전에는 백핸드 탑 스피드였는데 핀폴로버의 백핸드 탑 스피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네 홍준수 선수가 거의 범시를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자 매치 포인트 심현주 밖으로 내보내고 말았어요 승리 눈앞에 와있는 미래세 증권 그럼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군요 5.2 2.3 2.3 3.4 1.8 4.4 5.4 5.4 6.5 7.4 6.5 6.5 6.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